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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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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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네, 지금 첫 방송이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관세음보살 하면 여러분도 큰소리로 법당이 떠내려가도록 관세음보살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세음보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첫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 일요법회로서는 이게 첫 번째 방송이거든요. 자리에 앉으셔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게 집중이 덜 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정식, 일요법회 방송이니까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1페이지 책자 펴셨어요? 네. 부처님께 또 모든 상스러운 에너지 기원들께 3기의, 즉 몸과 마음을 이렇게 온전히 바쳐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3기의, 세상에 삿된 사상을 버리고 삼보전에 돌아와 의지하오니 우리의 정례를 받으소서. 부담 살아남 가참이, 부담 살아남 가참이, 부담 살아남 가참이, 부담 살아남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단밤 살아남 가참이, 단밤 살아남 가참이, 단밤 살아남 가참이, 진리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3기의 정례를 받는 것, 진리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상감 살아남 가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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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승단에 귀의합니다. 관세현보살 관세현보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회에서 공부해야 될 대목은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소유라는 것, 즉 물질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내가 가진다 소유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 집착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집착하는 것을 내가 얻었을 때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고 내가 원하는 상대와 결혼을 했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마도 이것들이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머무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소유를 늘리는 것 많이 갖는 것이 아마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어떤 숙제 과제일 거예요. 이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또 즐겁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서 또 기쁩니다. 근데 돈이 한 1억 정도 없던 사람이 한 1억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3억만 있었으면 또 이렇게 됩니다. 또 조금 지나면 한 5억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고 여러분 공감하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공감합니까? 네 네 하시던지 그냥 네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는 또 불교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미스코리아 같이 예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마음은 정말 이 여자는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없는데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잘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의 뇌라는 게 참 신기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걸 또 외면하게 돼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데 눈이 돌려지고 또 차를 내가 정말 옛날에 티코를 탔었는데 예를 들어서 티코가 르망으로 바뀌고 또 르망이 또 좋은 차로 바뀌고 정말 부러울 게 없을 정도의 차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또 멋지고 좋은 새 차가 나오면 그걸로 또 바꾸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람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 욕망이었으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그 욕망의 노예가 돼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욕망을 쫓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고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 바로 문제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가끔 이건 절대 아니야. 결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이 단어 세 단어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잔어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절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당신만 사랑하지 절대로 다른 여자가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일이 저녁일도 모르고 내일 아침일도 모르고 5년 10년 후에 일을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절대 안 한다. 이런 표현을 의외로 공인이나 또 우리 성직자분들이나 쓰시는 분들이 간혹 제가 봅니다. 보는데 성인들 법이 그렇고 부처님 법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세상에 틀린 건 없다잖아요. 다른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빠만한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른 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존중의 대상이지 나는 이게 좋은데 쟤는 왜 저걸 좋아하지 이렇게 좁은 삶을 살면 안 된다. 모든 게 다 달라요. 같은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두두물물이 부처로다. 이 뜻은 단 하나도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씩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요 너도 하나요 돌멩이도 하나요. 똑같은 건 없습니다. 고로 부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안에 착한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선한 마음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마음을 보고 불성이라고 해요. 불성. 부처님이에요. 다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고 근원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이 소유물들은 스스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백억을 천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왜? 써야 내 돈이에요. 써야. 쓴 돈은 내 돈이에요. 잘 쓰는 사람은 부장인 거예요. 가지고도 쓰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병이에요. 있으면 뭐예요. 쓰지도 못하는데. 좋은 일에도 쓰고 아픈 사람한테도 쓰고 기부도 하고 또 주변에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쓰거나 베푸는 것을 무주상부시 즉, 조건이 없이 행하는 것은 세상 우주의 모든 상서로운 에너지 신들한테 복받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딸은 언젠가 이 소유한 것들이 없어질 때 그의 딸은 괴로움은 고스란히 내 몫이 돼요. 내 몫이.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하더라도 법정선인 말씀에 무소유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살다 가셨죠. 그런데 무소위라는 것은 필요 없이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이게 이게 이걸 경계하는 거지 그럼 무소위라고 뭐 옷 하나도 안 입고 집도 없고 솟다니도 없고 밥도 안 먹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만큼만 소유를 해서 향유한다. 그럼 필요 외의 것이 있으면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그런데 필요 없는 것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연중 행사로 그거 정리하고 버리느라고 또 고생하고 정신들 없으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필요한 것 같아 요즘 홈쇼핑에 그런 거 제가 많이 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천안에 있을 때는 어느 참 마음씨 좋은 보살님이 계셨는데 신랑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다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이렇게 재미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금방 아저씨가 멋있으면 금도 막 사보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홈쇼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사신 거예요. 계속 나중에는 돈이 이런도 없이 바닥이 나버릴 정도로 계속 사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어머니가 이제 저희 절에 자주 오셨으니까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며칠째나 지금 연락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일주일 됐대요. 연락이 그렇게 되시던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면 딸도 있었거든요. 네 동생하고 빨리 아파트로 가서 관리실에 가서 문을 열어달래서 들어가 보거라. 걱정도 안 되느냐. 그렇게 일주일씩 연락이 안 되는데 왜 가보질 안 했느냐.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빨리 가보거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와서 아마 이제 그날 못 가고 그 다음날 갔던 모양이에요. 가니까 어머니가 목을 메셨어요. 목을 메시고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이 배달 온 홈쇼핑 상품들이 쌓여 있더래요. 이것이 이제 집착 욕망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뭐 애들 키울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뭐 신랑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 사는 재미 여러분들도 홈쇼핑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 봐.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많이 하십니까? 안 합니다. 역시 네. 대단하십니다. 홈쇼핑 어떤 물건도 충동구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하다 보면 필요할 것 같은데 막상 사와서 보면 나중에 천덕구러기가 돼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이웃한테 나눔하세요. 나눔. 필요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집에 모셔두지 말고 나눔하시고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합니다. 아주 꿀맛입니다.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 걱정 괴로움의 통어리가 돼버리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즉 사상 누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집을 단단한 이 땅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모래밭에다가 세우면 기둥이 흔들려서 무너진다.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정설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맞지가 않아요. 이게 벌써 천년, 이천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틀린 겁니다. 옛날에는 건설, 건축 기법이 그게 못했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다에도 짓고 모래밭에도 짓고 얼마든지 정말 최신 공법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모래사장 모래밭에 그걸 기둥을 세우는 게 훨씬 지금은 좋답니다. 모래는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자꾸자꾸 채워진대요. 그래서 지진이 약하게 나고 나면 비어있던 땅 속 지하수 물 뽑아 쓰고 난 그것들이 채워져서 오히려 땅 안은 단단해진다. 단단해진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공부가 되고 탄탄해지는 것 자연의 이치는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맞고 맞는 것 같아도 또 그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상은 틀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예요. 다르지만 그것은 훌륭한 하나의 공복감이 된다. 이런 말이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죽하면 무자식 상팔자다. 이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번에 삼성그룹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경제발전에 거목 이시죠. 대들뽀신데 또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속세가 수십 뭐 십몇 억 십몇 조 십몇 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해결하려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기업이라 재벌이라 해도 십조 이상을 이 돈을 만든다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돈이 없었으면 그런 게 없었을 텐데 물론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마어마해지고 또 종사에서 아주 그 삶을 영화롭게 향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이게 뭐든지 가지 세상은 이게 100%라는 게 사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이렇게 이치가 분명합니다. 달이 보름달이 환히 비추면 우리는 달을 100% 다 본 걸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50%는 새카맣게 어둡다는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함부로 판단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이 괴로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이 우주가 생긴 이래 역사적으로 영원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뭐냐 두 번째 진리는 너무나도 타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공평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진리에서 문제 하나 나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 더 이상 공평할 수가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 죽음 그 옆에 우리 김정구 가수님 고개 들어봐요. 죄송합니다. 저기는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또 다른 분 행복 행복 그럼 누구나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자 저 시청 앞에서 뚱보초밥 운영하시는 김시원 대표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을 많이 해 오셨어요. 우리 김시원 대표님은 사실 교인이세요. 교인 근데 무상사에는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또 교회 다니시는 분 성당당 거의 절반은 그 정도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종교라는 어떤 벽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러니까 큰 믿음을 소유하신 분들은 경계가 없어요. 하늘에다가 공중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탁 쳐놓으면 바람이 다 통과를 하겠지만 벽을 탁 쳐놓으면 바람이 막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벽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참 멋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 맞습니다. 우리 김시원 대표님은 여기 제가 상품을 많이 갖다 놨어요. 이따가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모든 집착을 놔버리고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무소유라고 합니다. 소유했지만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언제라도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불교에 보면 기독교에 보면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계세요. 그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렇게 포대화상님은 자루를 포대자루를 메고 다닌다 해서 포대화상이에요. 메고 다니면서 잡히는 대로 꺼내서 이렇게 달라는 사람을 주고 또 누가 뭘 주면 거기다 집어넣고 하루 종일 걸고 다니셨던 불교의 큰 화상입니다. 화상 우리가 흔히 야 이 화상아 이런 말 쓰는데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 화상아 이렇게 특히 부인들이 신랑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신랑께서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합장하셔야 돼요. 좋은 말입니다. 부처님이 아주 큰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소유물에 집착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다 소멸되고 없어질 소유물에 아무런 마음의 파장이 없기 때문에 집착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도 스스로 없어지고 만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홍콩의 정말 그분은 홍콩의 큰 영웅이죠. 영웅. 영화 배우셨던 주연발 씨 아시죠? 키가 너무 크고 정말 멋있고 남자들이 봐도 반할 정도로 멋있고 서글서글한 눈매에 항상 웃는 얼굴 그분이 모은 재산이 한 8,500억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사회에 내놨습니다. 기부라는 말 한마디 쓰지도 않고 내가 사회에서 잠시 가져와서 보관했던 것 또 갈 때 혹시 힘들 이것 때문에 힘들지 모르니까 다 내놓고 싶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MBC에서 가수로 두 번인가 촬영을 했고 MBC 지금 유튜브 총감독하시는 정기평원장님도 MBC에서 한 45년 건속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포항 MBC 사장님을 지내시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의기도합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렇듯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갈 때 힘듭니다. 갈 때 힘듭니다. 아까워요. 어차피 올 때도 그냥 왔고 갈 때도 후를 털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미리미리 이렇게 다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언젠가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죄송하지만 목숨이 다하기 전에 자식들하고의 어떤 정도 인연도 끊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내가 가고 나서도 자식들이 엄마 보고 싶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왜 갔어요. 하고 매일 일찍 울고 하면 좋겠습니까. 정 탁 끊어주고 가는 것이 자식들한테 뭔가 효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해주면 한 열 번 잘해주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거 난리가 납니다. 근데 맨날 잘못하다가 어쩌다 잘해주면 그거같이 고마울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세상은 내가 운영하는 것이지 상대 때문에 잘못되거나 상대 때문에 라는 게 성립되지가 않아요. 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이런 좋은 공부를 성인들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이나 지금 유튜브 보니까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또 김민규 씨 구미경 양정심 고담 네. 홍금자 김시원 가요 홈쇼핑 예심국악 이로 다 이렇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던 복스님 김민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쓰셨네 또 고담 부처님의 사랑 하콘 힐링 제가 이거 끝나고 이렇게 한번 다 오신 분들 또 유튜브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항상 이런 알 수 없는 한치 앞 즉 1초 앞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름이 나쁘다든가 뭐 사주가 안 좋다든가 이래서 어디를 보러 가면 물론 상담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마는 장명을 하시는 분이 아 그 이름 좋은데요 괜찮은데요 그냥 쓰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분은 그게 생업인데 그리고 이름이 내가 기분 나빠 그래서 바꾼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근데 아 스님 제 이름이 안 좋다고 하는데 바꿔야 된다는데 어떡하죠? 어 그 바꾸러 가신 분한테 가서 바꾸세요 저는 그래요. 왜? 아니 내 인생이 어떻게 남의 말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린다면 그 분은 나중에 제가 아무리 좋게 지어드려도 또 누가 나쁘다고 또 다른데 또 바꾸러 가야 돼요. 네. 나는 나예요. 나대로 나답게 사셔야 돼요. 누가 이름 나쁘다고 해서 그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까지 굴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지렁이를 용이라고 불러준다면 드래곤이라고 지렁이가 용이 돼서 하늘로 승천합니까? 이름 바꿔서 잘되신 분도 물론 있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가 있죠. 스님 우리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는데 기도 좀 해 주세요. 저는 입시 기도를 할 줄을 모릅니다. 왜? 아니 다행히 기도해서 붙으면 좋은데 안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 원수덩어리 될 텐데 또 부처님한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누구누구 자녀 이번에 수능 보는데 부처님 꼭 합격시켜 주세요. 이분이 얼마를 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 자 이게 고민덩어리에요. 왜? 이 아이를 합격시켜 주려면 저쪽에 공부 잘하는 아이를 하나 떨어뜨려야 그걸 합격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이 입시 부르코는 아니잖아요. 크게 웃어보세요. 크게 참 웃음이 나올 일이죠. 내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배고프면 내가 밥 먹어야 돼요. 나 대신 엄마가 내 밥까지 두 그릇 먹어준다고 내 배가 부르겠습니까?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뭐 합격할 것이고 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잘하는 사람이 합격이 돼야지 마라톤을 하면 예를 들어 10명이 10명이 다 1등 합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1등 한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노력을 했거든. 왜 거기까지 가지를 못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바로 이런 이치의 세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어져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는 부인 신랑 자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재켜놓고 서열 저 10일 50일 놔두고 상대방만 그냥 무조건 따른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있어야 부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없는 존재가 성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줘요. 내가 아프고 분행해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피해가 말도 못하게 갑니다. 왜? 가서 위로해줘야지. 금일본 가서 줘야지. 시간 뺏겨야지. 자기 일 못하지. 그게 얼마나 큰 업입니까? 자기에게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세상을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불교에 자리이탈하는 말이 자리이탈하는 말이 있어요. 자리. 먼저 자기. 나를 이롭게 하고 이타. 그 다음에 상대방도 이롭게 해줘라. 이런 멋진 뜻입니다. 적으세요. 자리. 이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리. 이타. 자리. 이타. 자리를 이타라는 거 아니고 자리. 이타입니다. 나도 이렇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까딱하면 하인이 될 수도 있어요. 수초작주는 입척해진하라. 이런 말이 있죠. 수초작주. 가는 곳마다 주인 노릇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멋질 것이다. 주인이 어떤 게 주인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일어날 시간 되면 딱 일어나고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고 아픈 사람 보면 가서 좀 간호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또 없는 사람 보면 좀 도와주고 상대를 쳐다볼 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고 너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런 소인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상대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건 상대방 일이지 내 일이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내가 욕으로 기분 나쁘게 들은 내 잘못이에요. 욕도 말이고 칭찬도 말이잖아요. 그냥 말을 내가 욕으로 듣고 칭찬으로 듣고 나한테 문제가 상대가 잘못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기다려 봐야죠. 또 안 해주면 어때요.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좋은 행위를 했으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잖아요. 복을 받 다른 데서 큰 어떤 선신들에게 복을 자기가 받을 건데 뭐 안달복달해요.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그 벌은 또 그쪽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논할 게 아니에요. 그건 사필기정으로 세상의 윤리법칙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옛날에 관직에 있는 충신들이 어떤 간신이나 무리배들한테 모함을 당해서 귀향을 가게 생겼어요. 절대 임금님한테 따지거나 상소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이나 기분이나 영화 보세요. 상감마마 만수무강 옥채망강 하시옵소서 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귀향 갑니다. 왜? 왜 눈물을 흘릴까요? 고마워서 이 경무에 시달려 가지고 스트레스로 몸이 죽어나갈 판인데 저거 가서 쉬고 오랬는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간신배들한테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가서 정말 유유 자작시나 쓰고 낚시나 하고 운동이나 하고 지내다 보면 또 그게 밝혀집니다. 얼마 안 가서 그거 다 축출당하고 이 사람은 다시 또 더 높은 묘수로 해서 성차가 돼서 딱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참고 상대가 오해를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그거 못 풉니다. 내버려 둬야 돼요. 그건 그쪽 일이라니까.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 가지고 신경 써요. 그러거나 말 말거나 그 생각까지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쪽은 그쪽 오히려 내가 수긍을 해줘버리면 상대방이 좀 뜨악하죠. 의아하죠. 터무니없는 내가 말을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하네. 와 저 사람 대단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갖다 드리고 좋은 차 사주고 뭐 부기용화 시키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내 아버지 그렇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트집을 잡아도 내 엄마 제가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랬는데 이랬는데 엄마가 지나가지 않아서 아니 얘가 하지도 않은 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엄마가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자식이 딸이 아들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아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저렇게 했구나 저놈 나중에 내가 뭐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사원 미천이라도 대주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반박자 늦게 대답들 하시네요. 바로 그런 이치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스스로 스스로 모든 것은 해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신이 있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가장 위대한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어느 것을 여러분들은 들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 또 사람 네, 또 말씀해 보세요.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거룩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훌륭한 존재는 시간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구멍을 뚫은 게 아니고 시간이 뚫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해결돼요. 찢어질 듯이 아프고 금방 죽어버릴 듯이 괴로운 것도 시간 지나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시간만한 절대적인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은 시간 속에서 돌아가고 굴러가고 존재하고 멸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 어머니 혹시 아버지 안 계세요? 네. 부모님이에요. 네. 부모님이 나를 세상에 출연 즉 창조해내셨잖아요. 부모가 없이 내가 어디서 왔겠어요. 부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찾아서 나에게 공양을 올리는 공덕보다 내 부모에게 저에게 올리는 공양과 효도의 공덕은 이 세상 바닷물을 다 모인 것보다 그 공이 크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멋져요. 멋지세요. 당연시하고 공통시해요. 차별이 없어요. 다 당신 자기 존재와 똑같이 대접하고 취급을 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인도의 그 계급 사이도 부처님 당시에는 그 계급을 없애셨어요. 오히려 나중에 다시 그 계급이 살아나고 불교를 없애고 힌두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인들의 가르침에 따르고 공부를 하는 것은 복을 받으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또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발자취 족족이 너무 훌륭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의 성인들을 따르는 겁니다. 기도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하루 종일 사업도 할 필요 없고 기도만 하면 되겠죠. 기도는 자기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수행이에요. 자기 정신건강을 단련시키는 하나의 마음의 운동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은 기도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건 기도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불별의 법칙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생각이 다르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것을 해서 얻었다 하는 것은 그 시절 인연이 도례를 해서 오는 그 인연이 딱 그 시간이 돼서 온 것이지 그것 때문에 됐다 생각을 하면 위험합니다. 왜?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그때는 안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부처님 하나님한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는 또 원망이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흥우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저 그 얘기 많이 들어요. 해 주셔가지고 우리 총무스님이 산심각에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고맙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딱 바라는 게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수천번 소만번인데 그때마다 어떻게 다 해줍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해줄 수도 없고 스스로 해야 돼요. 졸리면 내가 자야 되고 배고프면 내가 먹어야 되고 무거우면 내가 화장실 가야 되고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얼마 전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그 위에 아버지 이병철 회장님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 이분들이 가진 게 있었습니까. 아 아니요. 집안이 훈련했습니까. 뭐 부모가 받침을 해줬습니까. 공부를 했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전쟁통에 보니까는 뭐 초골목피로 정말 밥 한 끼 어디 가서 먹을 데가 없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뭐 쇠부치 같은 거를 탄피 이런 거 주소 다 팔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따라 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더라.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철강에 철강계 우리나라 최고봉들이 되신 거 아닙니까.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건 끝이에요. 희망의 끝만 놓지 않는다면 죽는 날까지 죽은 것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겠지 물론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할 때 죽을 수만 있다면 그 다음 세상도 기쁘고 행복한 데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에너지가 좋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와 계신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또 아껴놨다가 다음에 해야죠. 이만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몇 가지를 갖다 놨는데 재미에요. 재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하느냐 하면 제가 사자성어를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럼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하나씩 드릴게요. 제일 낮은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삼삼오오라는 말 아시죠. 뜻이 뭘까요. 네. 무리. 맞아요. 맞고. 또 다른 분. 네. 이 교수님 말씀해 보세요. 삼삼오오가 무슨 뜻일까요. 네. 그렇지. 모여있다. 여기저기 이게 몇 사람씩 짝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어떤 일을 하는 모양.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에요. 제일 쉬운 거니까. 연습 문제. 네. 그 다음에 십중팔구에 대해서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십중팔구. 그냥 말 그대로 10명 가운데 몇 명에서 몇 명. 그렇지. 십중팔구. 여덟 명이나 아홉 명. 이것까지 가장 쉬운 연습 문제에요.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조금 수위를 높여보겠습니다. 도학선생 이라는 뜻이 뭘까요. 도학선생. 조금 많이 높인 것 같아요. 도덕의 이론만 캐고 현실 사이의 일에 어두운 사람을 조롱해서 빗대서 하는 말인데 그걸 이제 도학선생 이라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조금 쉬운 거 진짜 문제 냅니다. 인산인해라는 뜻이 뭘까요. 아 사람이 많다. 네. 사람이 많. 사람이 많다. 너희도 같은 말. 네. 세 분. 맞추셨어요. 사람이 막 산을 이루듯이 많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걸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자 세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세요. 요거는 저 선수행의 대가이신 진푸티 상사가 쓴 책자와 시디가 들어있는데 아마 좋은 공부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한국안전공단에서 나온 예. 뭐. 이게 저. 밴드입니다. 밴드. 여행 가실 때 이 안에 종합적으로 밴드가 꽉 들어있어요. 두껍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쓰시도록 하세요. 자 되겠습니다. 받으세요. 네. 재미입니다. 재미. 감사합니다. 네. 또 저기 시원 씨도 하나. 맞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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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하시네요. 어느지 김혜숙고하 사장님이 유튜브에서 맞 Redeきます 분들은요.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데 더 좋은 걸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시기가 힘드시는 분들은 문자나 여기서 주소를 주시면 제가 기록을 해서 본인이 맞추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무조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주지스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는 걸 엄청 좋아해요 뭐든지 말씀하시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쓰시다가 다른 분 드려도 되고 또 이게 모든 물건은 돌고 도는 것이지 내 것이 없으니까 서로 그렇게 한번 돌려서 써가면서 세상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좋고 제가 오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이 안에는 부처님이 계십니다 보이시나 모르겠나 여기다 보이시죠? 옴마니밤매음 써있는데 이 그릇을 그냥 막대기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얼만큼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리세요? 누리빛 난타 단장님 우 그러시는데 우리 뭐 소머리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선미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여태 잘 들으셨어요 이제 우를 와로 바꾸셨네요 우리 난타 여러분도 혹시 오늘 오신 분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질러면 얼만큼의 공명이 일어나나 또 궁금하신 분은 아무 때나 해보신다면 제가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법회 할 때마다 한 번씩 문질러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소리 또 종소리 요령소리 이런 것들이 모든 나쁜 기운을 누르고 좋은 기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풍경소리 들으면 사람이 마음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하고 짐승들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전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막 장구소리 북소리 막 탁기 소리 들으면 신명 나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신청하시면 언제든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를 또 했고요 실시간으로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어설프기도 하고 또 어색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넓으신 아량으로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고 정말 감사합니다 뽀송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스테레오로 쓰셨어요 두 개를 뽀송이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쓰셨어요 자꾸 쓰시네 임성장님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시간 조금 남았는데 혹시 오늘 본문 내용이나 아니면 또 생활 속에서 질문 있으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이교수 고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가지고 오세요 일어나서 정당한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질문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이 대통령이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우리나라는 많은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죠 좋은 영향이 엄청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의 어떤 악영향으로 고통받고 신혼받고 심지어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나라는 관리를 잘하고 뒷단도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미국 같은 나라나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런 데 통계조차도 내기가 아마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 위생을 내가 철저히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지 코로나하고 대통령은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분은 코로나 정책을 여태까지 좋은 정책고 중간 정책 나쁜 정책을 많이 봐왔고 답습을 하고 복습을 했으니까 훨씬 더 나은 정책으로 코로나를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오늘부터는 코로나에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 벌금인 거 아시죠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마스크 항상 쓰시고 이렇게 공기가 맑고 좋은 데에서는 그런 균이나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좀 지저분한 데를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음식점 가시면 항상 국자 쓰셔야 됩니다 국자 생활화되어야 되고 또 음식 만드시는 분들은 마스크 해서 모든 것이 입에 침으로 오다가 전염이 되는 거니까 부부간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말 못 하겠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듣기로는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어떤 접촉 행위 키스 이런 거는 그 안에서 그 코로나 균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엔돌핀 내지는 도파민이라는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감기 환자가 감기 안 걸린 신랑하고 뽀뽀를 해도 감기가 안 걸린대요 그것들이 이렇게 막아줘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아니면 다 걸려가지고 잘못되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어떤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답니다 아마 따님 제가 알기로는 재현이라고 이름 알고 있어요 문제인 맞죠? 네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저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오세요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있을 때 빨리 드려요 또 두 번째 우리 노 거사님이세요 네 네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일요일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두 분께서 오셔서 공부를 하신 올해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1입니다 81 8학년 1반 지금 뭐 인간의 수명이 한 20년 30년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제 한 2, 30년 빼면은 한 5, 60대 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말씀하세요 질문 네 저는 그래도 별로 질문이 없습니다만 예 마흥원 선생님께서 제 허리를 먼저 많이 만져주셔가지고 우리 과연 협력이 너무 있으세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여름에도 우리 해체 척척한가 거의 안 빠지고 참 오다 싶어 하는데 요 며칠 전에 손녀 딸의 자칫 때문에 못 왔습니다 한 두 번 빠졌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계속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뭐 혹시 불편한 그런 상황이 있으신 말씀 하시라고 그랬더니 스님 칭찬을 잔뜩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오셨어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라는 손으로 약간의 경락 치료를 해드렸는데 신기하게 또 그 이후부터는 안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허리 아프신 분들 또 여기 다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네 상대방을 믿는 신뢰도에 따라서 치료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아무리 화타 편작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의가 온다고 해도 이 사람이 과연 나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이 부족하면 낫지 않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배 아프다고 하면 아버지가 밀가루 이렇게 조금 종이에 싸가지고 이거 먹으면 나니까 빨리 먹어라 그럼 밀가루 먹고 나요 모든 게 그게 마음이에요 어르신께서 저를 신뢰하고 스님이 만져주셨으니까 분명히 나을 거야 하는 이 마음이 계셔서 나은 거지 제가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법체가 강건하시다고 하니까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은 포항에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전에는 향토 가수라고 그랬는데 포항을 지금 거의 접수를 하고 있죠 돌아가신 두만강 푸른 물에 부르셨던 김정구 선생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가수 김정구 가수 질문하세요 먼저 닮아야 놀자 유튜브 생방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저 별명을 럭비공이라고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질문도 갑자기 발생한 건데요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진짜 중요한데 보니까 실시간 채팅하시는 분들 한 번씩 의논도 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더 많은 공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좋은 말씀에 하루하루 이렇게 너무 진짜 참 좋은 인연을 갖고 있고요 반성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더 활발하게 살겠습니다 큰 스님 늘 주연 스님 늘 감사합니다 끝났으셨어요?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왜? 자기가 나를 멘토라고 하니까 인생의 멘토라고 하니까 이 못난 사람을 그래서 어디 가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대꾸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돌출 행동이라기보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말과 행동을 잘해서 내가 이름을 럭비공이라고 지어줬어요 럭비공이라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러니까 남들이 좀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게 예측할 수 있게 좀 그렇게 하고 더 심한 말도 제가 합니다 얼굴이 이쁜가 몸매가 되나 노래를 잘 불러요 그런데 지금 노래 잘 불러요 처음에는 그것도 벌써 한 7, 8년 됐나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야 사실 가수되고 얼마 안 된 때니까 기성 가수들까지 같이 했겠습니까만 우연히 무상사 산사음악회 때 놀러 왔다가 가수라고 하니까 노래 한 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올라와서 노래를 한 번 했던 적이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저한테 중청도 말로 제가 중청도 공주가 고향이거든요 지청구 꾸질함 먹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꾸나 어떤 서운함이 없이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전화하고 묻고 또 떼도 쓰기도 하고 또 눈물 찔찔 짜기도 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이쁜 가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사람들하고 친화력 있게 왜? 가수는 공인입니다 공인은 프로입니다 그래서 좀 꾸질함을 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꾸질함 아니고요 공인은 프로고 프로는 프로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프로가 아마추어 같이 하면 정말 어색한 거예요 프로는 프로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고 아마추어가 프로 흉내를 내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프로는 프로답게 공인답게 이 물이 큰 물은 아무리 더러운 바닷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더러운 물, 꾸정물, 오염된 물, 똥물, 오줌물 다 들어와도 스스로 정화가 됩니다 워낙 크니까 들어간 물을 두 번 다시 똥물이다 오줌물이다 오염물이다 부르지 않습니다 바닷물로 불러줍니다 다 받아들여서 바다 같아요 사람도 그와 같이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 분양을 하든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다 받아주고 함께 이렇게 가주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 또 있으신가요? 박수 칠 한번 쳐보세요 다른 분 없으시고요? 저 빨간 옷 입으신 모사님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근데 마스크 쓰셔도 예쁘시네요 질문 없으세요? 네?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없는 걸로 하고 공지사항이 있습니까? 네 오늘 그냥 법회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무수님께서 내민 공지사항입니다 혹시 불자님들 계시면 참고하세요 경제안연 11월 둘째 오늘 1회 법회입니다 초하루 법회로 보고 공지사항은 법회는 유튜브를 11시에 한다는 것과 아 여기 있네요 구독 해주시라고 구독 유튜브는 구독이 생명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누르고 알림 설정하시고 알림 종이 달달달 떠는 형식이 보여요 알림입니다 알림 설정하고 댓글도 올리고 홍보해 주세요 제가 할 말을 우리 총무수님이 다 해놓으셨네요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법회를 하다 보니까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데 41공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무수님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동조 총무수님은 하루에 다섯 번씩 산신각과 법당으로 오가면서 여러분들 기도를 조건 없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효율이 크고 영험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산신기도가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원이 있으신 분은 아무 때나 무상사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기도하는 공덕은 에너지로 갑니다 에너지 부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좋아집니다 기도에 의해서 그 에너지를 자꾸 어두운 에너지를 밝은 쪽으로 만들어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지 맞이 기도 접수한답니다 동지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에게 행사 문화입니다 문화 풍습이에요 예전부터 수천년 해오던 거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월 13일 이력오편 날 시작을 하고 입제 12월 21일 날 동짓날 월요일 날 회양 마감을 합니다 동지 공양에는 올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팥이나 찹쌀 과일 떡 향초 등등인데 이건 뭐 관계는 없습니다 동지 기도 보폐 끝나고 기계 문화의 집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비 동지 팥죽 나눔 행사가 있어요 많이 오셔서 같이 참석해서 주민들하고 팥죽 나눔을 하시면 좋습니다 동지 날 팥죽 한 그릇 먹고 액을 소멸한다는데 못 먹을 이유가 없겠죠 전에는 저희가 포항시 사암연합회에서 아주 거룩한 행사로 그죠 육거리 실개천에 가서 전체 사찰들이 텐트를 치고 또 사암연합회 회장 이하여 여러 어른스님들이 주도해서 행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나눠서도 하고 있습니다 신축년이죠 내년 21년 새해 맞이 각자의 소원성취 하고 싶은 또 바라고 싶은 이런 연꽃초라는 게 있어요 불 밝혀주는 그런 것도 하나씩 밝히시고 또 여기 이제 신도님들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오늘 그 공양 올리신 분들도 이렇게 있고 한데 이러면 제가 안 읽겠습니다 왜? 제가 칭찬해 드리면 그 칭찬으로 이 공덕이 마무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올리신 공덕은 부처님들이나 천신님들께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복전이 됩니다 뭐 다른 사항 없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법회를 원만하게 첫 일요법회를 마무리하고 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서로서로 를 위해주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끄지 마세요 네 이제 정리들 하시고 일들 보시고 저는 잠깐 후기를 후기를 보겠습니다 목 탁 치지 말고 그냥 인사 아 그럼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저 우리 저 정무스님께서 부처님께 일배를 올리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처님께 일배를 올림으로써 그래서 오늘은 마무리를 멋지게 했습니다 자 볼일을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이겁니까 이거 어우 엄청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저 다리지님 가요 홈쇼핑 까꿍 리듬 까꿍 리듬 난타 모던 복스님 야 제가 잘 아는 분이세요 저 장성동 미인이시죠 난타계의 거장이시고 다리님 서로서로 인사하고 계십니다 모던 복스님 난타샘 가요 홈쇼핑에 까꿍 우리 김선생님 많은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아 그리고 대구에서 타투 우리말로 문신이죠 타투로 하고 계신 분입니다 고담님 여러분들 타투 아름다운 타투 하고 싶으시면 이 고담님한테 신청하시면 정말 정성껏 그리고 실력이 좋으세요 인터넷이나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고담 타투를 이렇게 아마 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면 저한테 전화하시면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오경희님 엊그제 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다녀가셨죠 오늘도 스님의 말씀 깊이 새겨들으며 축하드립니다 관세음보살레 저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날 오셔서 아드님과 며느님이 좋은 마음을 바꾸고 가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달인님 또 오경희님하고 인사하시고요 또 계속 가요 홈쇼핑에서 말씀하셨고 김민규님 죽음에 대해서 하콘 힐링님 하콘 힐링님 죽음과 시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네요 타투 명인 고담 아주 아름다운 여성분이세요 고담님 부처님의 사랑 네 맞습니다 하콘 힐링님 또 이렇게 이모티콘 주셨고요 오수경 여기 안강에 살고 있죠 기계 수협의 부장님을 맡고 계시는 아주 아름다운 여기도 아리따우신 분이십니다 네 네 곧 이사장님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윤규님 응무서주 위생이심 정말 불교의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구미경님 모든 이에게 공평한 것은 하고 뒷말이 없어요 모든 이에게 공평한 것은 이건 제가 화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선가협회의 정말 인물이시죠 그리고 신앙송을 정말 멋지게 해 주셔서 신금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 양정식님 양정심님 환세모살 하고 합장을 해 주셨어요 아 구미경님이 위의 글에 이어서 또 이렇게 글을 써 주셨네요 네 네 네 모든 이에게 공평한 것은 삶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누구도 누구나 오늘은 처음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이 내일도 올 수 없고 다음에 올 수도 없어요 처음 맞는 맞이하는 오늘을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전투처럼 살아가신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담님 타투명인 고담님 관세음보살 주윤발 많이 써놓으셨네요 김민규 고사님 주윤발 멋져요 멋집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그분 아마 전생의 하늘의 천신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가요 홈쇼핑 tv의 한일선 오 큰 가수님이시죠 날올리고 간 여자 맞죠 네 부르시는 그 노래가 저는 여기저기서 많이 듣고 또 어떤 분은 그 노래를 하시는 분도 계신 걸 봤습니다 나날이 급성장을 하고 계시 조금 있으면 아마 한일선 가서는 못 볼 거예요 왜냐하면 붕 떠가지고 하늘로 날아다니실 것 같아요 맞죠 네 부서님 큰 스님 좋은 본문 잘 듣고 있어요 관세음보살 저는 그냥 스님입니다 예 큰 스님 자격이 없습니다 크고 자금이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 된 스님이나 백년 된 스님이나 일불 제자라 부처님 제자는 하나다 해서 크고 자금이 없는데 우리 저 이제 불자님들이 이렇게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가수 김혜수TV 일선쌤 아 한일선쌤 예예 김민규 이심중의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민중불교를 가장 처음 일으키셨던 아주 어마어마하신 스님이시죠 네 해수 누나 반가 가요음 쇼핑 TV 부서님 어서 오세요 주윤아 아 주유소라고 읽을 뻔했어요 주윤아 언제나 주지유소님 본문과 함께라서 네 뒷말은 없는데 좋다는 뜻이겠죠 부서님 도반님들 반가워요 누리빛난타 작은 거인 리틀자이언트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메시지 취소됨 메시지를 왜 취소하셨어요 네 참 저 좋아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운신의 폭이 넓고 크신 분이시고 하콘 힐링님 또 이모 특현 멋지게 해주셨고 김민규님 호명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정말로 크지 않은 버페에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살살하시면 되잖아요 하세요 그냥 여기 자꾸 저기 하지 말고 네 그 다음에 하유홈쇼핑TV 까꿍 리듬난타 주윤아님 반갑습니다 부서님 누리빛 단장님하고 인사하시네요 아 우리 포항의 보석이죠 김은희 보살님 선생님 오우사에서도 법회 듣고 있답니다 네 법회 잘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배웅진 보사님 서울에서도 법회 듣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고 네 서울에서도 오셨고 김은희 보사님 호호호호 웃고 계십니다 가유홈쇼핑에서 계속 댓글을 많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농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런 팔찌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드리려고 아주 좋은 원석과 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운석을 가공을 해서 하는 거니까 가서 이렇게 착용하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건강체크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팔다리 허리 어깨 머리 아프신 분들 그냥 재미 삼아서 저한테 경락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내려갔다 너무 내려갔다 김은희님 계속 엄지척 박수치는 이모티콘 많이 보내주셨고요 해수미 저한테 불명 받으셨죠 관세음보살 정말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분이 바로 해수미 보살님이세요 대구에 살고 계시죠 그리고 아까 퀴즈 선호연 했을 때 많이 맞추셨네요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쭉 내려버렸어요 어디까지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도 여기 맞습니다 배웅진 회장님 서울에서도 큰스님의 보표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아주 행복하고 충만한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누리빛난타 손호연 저하고는 참 막역지우십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서울에서 또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배웅진 고사님 반갑습니다 권일순 고사님 스님의 말씀 너무 공감이 가요 네 공감 가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김민규 고사님 자리이타 네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잃었고 남도 잃었고 좋은 말입니다 정말로 핵심적인 골수적인 말이죠 김은희 님도 잘이 있다 하콘 힐링 자리이타 고담님 자리이타 누리빛난타 단장님 저도 오늘 554 봉사 가면서 법회 들어요 가요 홈쇼핑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권일순님 어서오세요 권일순님 크크크 손호연님 어서오세요 다리니님 아주 예쁘고 앙증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지는 못했는데 일일이 다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배웅진님 권일순님 김은희님 누리빛난타 성애님 어서오세요 저 대신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권일순님 내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김은희님 대답하시고요 가수 김혜수님 달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달인이 해수언니 갑자기 호호호 부소님 누리빛난타 단장님 무상 낙원으로 오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시청 앞에 뚱보초밥 사장님이 떡을 엄청 많이 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나눠 드려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오셔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점심도 드시고 떡도 좀 가져가시고 과일도 이렇게 드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가수 김혜수님 적재적소에 잘하고 있어요 달인님 부소님 반갑습니다 누리빛난타 단장님 네 반가 내가 받아요 김민규님 훌륭하신 가르침 감사합니다 네 김민규님 훌륭하지는 않고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네 배웅진님 큰스님의 법회는 언제나 살아있는 메시지로 가득하십니다 아이고 광편이시군요 감사합니다 예 일요 정식 법회 첫 번째인데 벌써 이렇게 과격이 생기시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부소님 항상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시는 멋진 분이시죠 부소님 달인이 도반님 반갑습니다 임정숙님 관세음보살 대구에서 또 여기까지 오셨네요 누리빛난타 성희님 부소님 다음 법회 때 꼭 뵈요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큰스님 일요법회를 이렇게라도 시청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눈물이 납니다 하도 고마워서 김민규님 네 하콘힐링님 관세음보살 해수미님 넵 관세음보살 고담 관세음보살 김민규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셨네요 타투하시는 우리 고담님은 저를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보면은 아버지 스님 아버지 스님 이렇게 할 정도로 저도 참 친딸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불자라는 것은 부처님 불자 아들자 짜 써요 그래서 부처님의 자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다 부모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앞으로 가족으로 같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든지 필요하신 거 있거나 요구하실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 또 찾아 주셔도 됩니다 하콘힐링님 부모님 고담님 부모님의 사랑 해수미 본인 다 이게 퀴즈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면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김민규님 김은희님 가수 김해수님 누리빛난타 성희님 해수미 하콘힐링 고담 고담 다음해라는 거예요 고담 가수 김해수 누리빛난타 가요음쇼핑 김민규 김은희 해수미 박미정 스님 감사합니다 욕심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계시죠 부산 스님 팬클럽 회장님 같은 분이세요 네 고담님 인사하시고 달인이 오수경 산신가에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네 맞습니다 산신님은 한 5천 년 동안 우리하고 역사를 같이 해 오신 우리의 할아버지입니다 박미정님 엄지척 다 눌러주세요 엄지척 눌러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제 부탁입니다 누리빛난타 성이 산신강에서 기도 드리면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네 김민규님 법문 감사합니다 김은희 엄지죠 계속 엄지척입니다 우리 김은희님 항상 편안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해수미님 강초롱 강초롱 진주 살죠 저하고는 한 30년 이상 어렸을 애기 때부터 절을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여기도 참 친딸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애기가 애기를 낳아서 진주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담님 좋은 본문 감사합니다 오수경님 좋은 말씀 가요 홈쇼핑 네 양정식님 감사합니다 박미정님 하콘힐링님 양정식님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담 3355 네 맞았어요 선물드립니다 달인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담 끼리끼리 소이서 소이 다섯 모여서 3355 맞습니다 해수미님 네 해수미 정학성 고담 도학선생 이렇게 다들 좋은 글들 많이 달아주셨고요 네네네네 가요 홈쇼핑 주지수님 저 주지수님 맞아요 주는 거 좋아해서 주지수님 됐어요 네네 또 달인님이 주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주소 좀 이렇게 보실 분들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요 가수 김혜수님 하콘힐링님 뽀송이님 네 해수미 홍창기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오수경 임성장님 제 이름은 임성장으로 뜨네요 저는 장임성 아 교수님 서울에 계시는 우리 문화재 관련한 아주 평론 문화재의 아주 달인이신 교수님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부상사에 들리셔서 좀 평가해 주실게 감정해 주실게 많이 있습니다 오섬이님 오부장 반가워요 누리빛 난타 가요 홈쇼핑 해수미 오섬이 누리빛 정말 오늘 많이 오셨네요 많이 달아주시고 가요 홈쇼핑 지금 여러분들은 무상사 큰신임의 마홍스님의 보편을 듣고 계십니다 하고 김 누구누구님 이름은 아는데 말해도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네 아니 그러니까 남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본인이 안 써놓으셔서 누리빛 난타 성인님 향토가서 김정구 가수님도 오셨군요 박미정님 박미정님 언제 한 번 배우 무상사에서 오섬이님 내미정님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누리빛 난타 이렇게 금방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튜브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리빛 난타 김성인님 감사합니다 김정구님 김성인 단장님 공유하니까 좋으네요 손윤수님 신문사의 사진기자님이세요 이분이 저랑 비슷해요 수염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하고 쌍둥이 같은 분이신데 이렇게 손수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기사 예쁘게 내주세요 가요원시평님 누리빛 난타 박미정님 계속 지금 댓글 올리고 계셨군요 해수미 오섬이 오수경 박미정 누리빛 난타 다리니님 선플라워 김혜룡 기타 이분 정말 멋진 분이세요 유튜브 방을 운영을 하시는데 정말 멋지게 진행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선플라워 김혜수님 김해 통키타님 저는 김혜룡님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김해 통키타님이시네요 다음주 일요일 포항 흥해 가는 길에 무상사 꼭 가보겠습니다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셔서 저하고 대화도 좀 나눠주시고 세상 공부도 좀 시켜주시고 또 좋은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렇게 감독님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몰라가지고 오늘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요 다음 뵐 수 있는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